전혀... 또 저는... 전혀... 전혀... 또... 또... 난이도 순이형... 비교가... 불가능한데... 이걸 비교하면... 모독입니다... 구독입니다 외계인 빗맞히는 게임입니다 시간의 모래 카카오 에 미러전이다 미러전 소넘 트로우 후셔너 그냥 이 똥캐릭터는 트로우가 필요해요 왜 이렇게 빡들이야 얘는 또 아니 이놈 시켜 그냥 빡들만하는 사색 전투사가 짱가 고민 된다 전투짱가 있으면 괴로우 여유가 생기겠죠 분개 아 으음 그 아 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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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스트 8방어 쓰냐 당연히 안 쓰죠 머리에 이상이 있지 않으면 스네쿠 집으면 갓카드든 스네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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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낡은 동전 천국의 계단 똥카드 밖에 없어 똥똥똥 스넥 호흡이란 싸그리 삼코로 나왔는데 평가 평가 전탑을 평가하러 왔습니다 천신의 아이스크림 천신의 아이스크림 긴게 갔어 천신의 아이스크림 수 yok 총 전투창가 빨리 도나온다 켈리 플러스 라그다 로크 켈리 플러스 라그다 로크 켈리 플러스 라그다 로크 켈리 플러스ihi 켈리 플러스 라그다 로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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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멘탈 도와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조용히 하세요. 현실집의 열반 심판. 이건가? 이거 같은데? 아무튼 현실집의 개 쓰레기 됐어요. 이거 0코스트에도 안 쓸 것 같은데? 얘는 왜 이렇게 구를까요? 늘 새로운 카드가 쓰레기가 돼. 늘 새로운 카드가 쓰레기가 돼. 작은 집. 엘리트 가기 싫어. 저기 한 마리만 갈까? 저기 한 마리만 갈까? 베타입니다. 페어리트 사격. 지배 안 나오나? 딱 지배 각인데. 리얼루. 리얼루. 아이씨. 천계다. 너댁에 그런 쓰레기 놓지마. 펜까? 펜까 하나 더 넣을까? 초덤을 넣을까? 펜까를 넣을까? 초라. 털 Narrator. 엘리트 닦아 Jonathan. 잠금걸스에 연일하네. 이게 유분이신. 흔신.. 현실 속이기 헌신 속이기 아예 왓처는 물음표 보고 문발보는게 더 좋을까 카드 많이 보는 운영보다 하하 뒤도 안 보고 반스런 하하 이런 걸 수 있구나 깜빡했다 집에 하나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격부는 필요없지 시간의 모레도 두장이면 되겠지 이 애매함은 뭘까 겟오사 마디라스다이다 따빵 구굴 구교 대용 제발 손ång 한국기부 선두 뷸 화려 염렛 뷸 96딜 뭐야 이게 10딜 올라가지 26 34 50 포션 다 빨면 잡을 수 있는 포션 쓰라고 있는거지 맨날 안쓰지만 아니 추월 이 쓰레기 카드 이거 집에 언제 잡히냐 아까 만트라 만트라 좀 넣어놓을 걸 그랬나 추월 너무 구덱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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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맹공 하하 하하 아닌데 빌어먹을 상점 주인색 존엄을 복제할까 천신을 복제할까 천신 복제 가자 고스트 먹고 죽자 고스트 먹고 죽자 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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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나쁜 하타 죽어라 꽁 그 압박심 너무 좋아요 천신 안돼 뭐야 이게 천신 안돼 뭐야 이게 집에 한 장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집에 한 장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약화였구나 어쩐지 딜이 안 바뀌잖아 약화였구나 어쩐지 딜이 안 바뀌잖아 아이고 회중시계까지 아 숭배도 나왔네 세상에 숭배 뺐다 줘 아직 배탑니다 와씨 옆에 있는 애들 몰라서 없어 아 아 현실집에 진짜 미친 쟤 카드야 내가 쟤 땜에 현실 붕괴한다 사러가니 aire 랩 랩 랩 랩 랩 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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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면 저극이 넙서 먹은 게 이상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캐릭터는 드루가 너무 없다. 아, 체력 28로 핑핑이 사버라고. 아씨, 천신 두 개 같이 잡히는 거. 아, 체력 4, 3,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3, 1, 2, 1, 2,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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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츄워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반피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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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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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출력! 아 뭐야 이게 갭3 캐릭터 캐릭터가 너무 구려 아 잠깐만 아이 점수 봐야 되는데